우리 저번에 조건변경 봤었죠? 조건변경? 조건변경 보면 뭐 있었습니까? 우리 훈엽엔 북수 얘기할 때 처음에 차를 넘기고 두 번째로 뭐 했어요? 배를 째래, 한 배를 타래 그랬죠? 그게 출자전환이에요. 출자전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던 아이고 내가 갖고 있던 내가 갖고 있던 차입금, 금융부채를 없애면서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준다고요. 자본금 주발초 이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출자전환하면 출자전환이 뭐라고요? 내가 갖고 있던 부채를, 차입금을 못 갚고 채권자한테 가서 너 이거 찢어버리고 우리 회사 주식 받을래? 그냥 나랑 같이 한강 갈까? 이런다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받아요. 이게 출자전환이죠. 내가 주식 투자한 회사에서 출자전환이 일어났다.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따라오시죠? 출자전환? 그럼 이 경우 출자전환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야? 내가 갖고 있던 부채의 장부금액은 나도 아니까 장부금액만큼은 없애면 돼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장부금액만큼 없애면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거를 얼마로 할 거냐는 거죠. 발행가액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의 발행가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직접 측정에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주식에 직접 측정이 가능한 예외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래서 얘는 발행하는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를 요금액으로 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제로 주식의 발행가액을 직접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리 재무액에서 딱 두 가지를 예외사항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얘의 출자전환이에요. 출자전환은 내가 부채가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그냥 그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해준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만약에 채무가 120원이었어. 근데 주식의 발행가치가 100원이고 액면 금액이 500원이라고 했다면 발행 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겠죠. 대체가 안 맞죠? 대체가 안 맞죠? 그럼 뭐 해주면 돼? 채무 면제 이익으로 20원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출자전환은 예배사항으로 주식의 발행가액을 직접 결정한다. 어렵지 않죠? 읽어보시면 출자전환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금융부채의 조건을 재협성한 결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 상품을 발행하여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자전환을 통하여 발행되는 지분 상품은 금융부채가 소멸되는 날에 최초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회계처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외사항이 아니라 원칙이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거기 보이시죠?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2차 때 나올 얘기인데 나오는 김에 잠깐만 얘기해볼게요. 그럼 실제로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출자전환 합의일이 있을 거고 실제로 출자전환일이 있을 거라고요. 다른 말로 주식 발행일이요. 근데 합의일 날 우리 회사 주식의 공정가치가 100원이고요. 출자전환일에 우리 회사 주식의 공정가치가 90원이 어때요. 그럼 실제로 여기 들어갈 금액은 100원일까요? 90원일까요? 합의일 날의 주식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출자전환을 할까요? 아니면 발행일 날 출자전환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공정가치를 결정할까요? 아 합의하고 어떻게 이날 주식을 바로 발행해줘요. 몇 주 걸리지.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럼 요날 공정가치로 해. 요날 공정가치로 해. 다 똑같은 논리인데 기본적으로 금융부채나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채권이랑 주식이 있잖아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일의 공정가치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어떤 날이 돼야 돼? 실제로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날은 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어디 그런 얘기가 남아있냐면 셀프스터디 보시면 200페이지 이번에 200페이지에 셀프스터디 보시면 출자 전환 시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는 출자 전환의 합의일이 아닌 금융부채의 소멸일인 출자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나중에 2차 때는 계산문제도 나와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1 예정일 1 예정일 1 아급자 전환의 합의일